자주 몸이 좀 아팠는데 요즘에 좀 덜 아픈 것 같아요. 유산소만 해라구요? 알겠어요. 유산소 많이 할게요. 유산소 많이 해라구요. 내일 월요일이다. 맞아요. 월요일에 힘나게 해주려고 제가 라이버를 켰습니다. 그런거에요. 아 이거 절대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. 진짜에요. 진짜라고. 인스타는 질문이 없네. 어 있다.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남친룩. 자주 남친룩 아니었나요? 화장 안 좋냐구요? 네 화장 아직 안 좋았습니다. 오늘 시금치 같다. 아 시금치 같긴 하네. 시금치 같긴 해요. 라면 꼬들때부터 저는 무조건 꼬들인 것 같아요. 난 꼬들이 좋아. 라면 꼬들때부터 저는 무조건 꼬들인 것 같아요. 난 꼬들이 좋아. 아 고마워요. 제가 그렇게 큰 무대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거 처음이여가지고 진짜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게 저도 느껴지는거에요. 그런게 처음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첫번째날 보면 이렇게 모니터영상에 모니터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손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게 잡힌거에요. 카메라에. 그래가지고 아 너무 민망해가지고 두번째날은 손을 최대한 안떨어보려고 똑같은거에요. 좌우 아이스크림. 이거랑 아이스크림¿? 아니요. 저는 누가봐 좋아합니다. 누가봐 좋아하세요. 캔니,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멍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